네, 직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을 와이드 전망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공진성 조선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홍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역시나 선거 패배를 두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민주당의 6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패배의 원인이 한 가지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당내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해석 경쟁이 벌어지는데 핵심은 대선 패배의 원인이 후보 탓이냐, 부족한 후보 탓이냐, 아니면 후보가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불리한 여건에서도 이 정도 했다. 이런 해석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핵심은 그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권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그중에서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지나서 대선 과정에서 온갖 여러 가지 스캔들로 흠을 많이 입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나의 해석이 우위를 정함하면서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 문제인데요. 당분간 더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 싸울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일단은 당내에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4선 우상호 의원이 선임이 됐는데 우상호 의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걸 혁신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것이 친명계의 어떤 핵심 인사여서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개파색이 옅은 분이기도 하고 당의 어떤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이어서 지금 이 역할을 또다시 맡게 된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 내에 사실상 어떤 연거퍼 두 번이나 큰 전국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책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 밖에서 사람을 찾게 마련인데 당 밖에 영향력 있는 어떤 인물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사람이 단순히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2개월 남짓의 비대위원장을 굳이 맡으려고 할까. 예를 들면 다음번 총선 공천권이라도 혹시 지어준다면 서로서로 비대위원장 하려고 할 텐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가피하게 당 내에서 무난한, 원만한 그리고 특히나 협상 능력이 좋은 그런 분으로 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쩌지 비대위가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파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갈등이 좀 수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갈등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념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의 문제는 때로는 갈등을 봉합하고 내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탄핵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결국 재집권하는데 성공한 것은 결국 승리에 대한 열망,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변화를 받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런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가, 정권을 다시 나중에 뭔가 탈환해 오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당원들과 정치인들을 복종시키는 어떤 노선의 확립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갈등이 거센 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신, 각자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복종해야 할 만한 어떤 대의명분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당의 노선의 확립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선에 이어서 지선까지 치렀고 이제는 유력 의원들, 후보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이제는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8월 말에 이제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고 사실상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이제 본인 생각이나 또는 지지자들 생각에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당 내에 이 당의 지금 현재 상황을 수습할 만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당 전체를 어떤 수습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강력한 압력을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음번 당대표가 거머쥐게 될 다음번 총선 때의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개개인의 의원 수준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자 자기의 의원직이 연장되느냐 마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도 가능한 문제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천과 관련된 이익을 일정 정도 조절함으로써 동의를 얻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당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느냐. 이것이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문제이죠. 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걸 당의 변화로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라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이 비명계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이낙연 전 대표가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미국형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뜸을 들이고 쉬었으면 하는 이낙연 의원은 바로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전면에 나선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예전의 정치인들의 문법처럼 일단은 좀 사라져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당원들이 호출하면. 왜냐하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한 시점에서 딱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 외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도 언젠가는 자신이 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광주, 전남, 호남에서의 뭔가 좀 굵직한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에서는 호남이 80% 넘는 투표자가 이재명 후보죠.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총투표율이 전국에서 최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호남에서의 이재명 지지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의 투표율과 전남의 투표율만 봐도 거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대선과의 비교는 더 극적으로 벌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어떤 매우 아주 강한 질책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전남과 비교해서 보면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적극적 지지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소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지지층들이 있어서 이 소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나 적극적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서라도 어떻게든 민주당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갈등의 원인, 본질을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약간 변중만 울리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익과 관련된 갈등이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노선과 관련된 갈등이라면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